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느 사이든 간에 성장이 정체되고 보통 시민들의 포켓트가 좀 얇아지는 지갑이 얇아져서 소득이 정체가 되면 저가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게 됩니다. 특히 가성비 소비,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소비가 변경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그런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이 어느 사이든 관찰되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에 고가시장도 크게 확장돼서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이 뚜렷하게 양극화되는 것이 바로 소득이 정체되고 성장이 정체되는 사회의 뚜렷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이소은 저가시장에서 독보적인 그런 입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시장 변화를 예리하게 읽고 시장을 선점한 면에서 다이소은 상당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입지 선정면 또 입지의 선점 그리고 소싱 능력면에서 다른 기업들이 그 분야에 저가시장 분야에 좀처럼 뛰어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한 신문은 지난 1년 동안 다이소가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정도의 점포 문을 닫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대형 상권이었던 홍대점을 포함해서 9곳이 표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전포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속성장을 계속하던 다이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특히 이례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인한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위축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이런 충격으로부터 다이소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병호 tv에서는 다이소의 폐점 소식이 워낙 드문 일이고 시기한 일이라기 때문에 방송 주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이 방송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이소 이렇게 하면 고속질주 다이소 이렇게 하면 고속성장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이소가 전포를 30개 이상 닫았다.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아마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시장을 선점한 다이소의 고속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아마도 추측하건대는 전포 폐점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생산성이 낮은 전포에 대한 일종의 구조조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소식을 공병호 tv에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이소의 2020년도 경영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다이소의 고속성장신화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조 매출클럽에 속했습니다. 이조 236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그러나 영업상황은 2019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도 2020년도에도 무려 전년 대비 플러스 8.3% 포인트가 성장한 이조 4216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다이소은 이제 마침내 이조 매출클럽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이조클럽에 안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야마자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2019년도의 영업이익에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26.6%포인 그리고 113.7%포인트 증가해서 고속성장 길에 확실히 들었었다는 점을 대내외에 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입점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그런 시장들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오프라인 사업이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프라인의 대표주자, 저가시장의 대표주자인 다이소의 이 같은 성과와 선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비대면 소비가 아주 부상하고 대면 그런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와중에서 특별하게 눈에 도돌아주는 것은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상당한 그런 부진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도 뚜렷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등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그런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석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정상화가 되면 다이소의 고속성장이라는 것은 더욱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경영성과를 기록했다. 그 이야기는 정상상황으로 경영상황이 이렇게 다시 복귀하게 되면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이 이제 활성화되고 집단 면역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면 상당히 고성장의 그런 전망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경영성과라는 측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고속성장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골목상권 간의 마찰 그리고 그런 그것을 인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을 경영외적인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여기에다가 이제 지분구조를 보면 오너와 특수관계자의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감시 또 질시 질투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주어진 그런 과제가 될 것을 봅니다. 따라서 다이소는 앞으로 경영성과 이외에도 경영외적인 성과에 중요한 그런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을 선점해 가지고 가장 요소요소에 1300여 개가 넘는 가장 그 입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장소를 이미 선점했고 또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저가시장이라는 그런 장르가 굳건한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에서 선점했기 때문에 다이소의 성공신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읽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다이소 신화이자 다이소의 저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오늘 4월 20일 날 이렇게 가다가는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의 미국 청문회 정언 전문을 소개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고동식 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될 분이라면 한자도 빼놓지 말고 외워야 할 역사의 길이 남을 명문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절체된 지성과 양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떨쳐 일어나 다시 뛰어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리나 말이란 것이 참 힘이 있습니다. 이인호 전 서울대 서양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인권 청문회에서 행한 전문은 무슨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상식 있고 양식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과 경제관과 그리고 정치관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이 날까지 나라의 초석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선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유한성을 깊이 자각하고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문장이었습니다. 특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인호 전 대사의 인권 청문회 내용을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첫 부분 시작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70년 전에 미국이란 나라의 도움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출범했는데 또 7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에게 고민을 안겨줘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서두 시작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 정도는 남에게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아주 훌륭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성장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동식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짧게나마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